프라이스 아일랜드로 초대한다고 핏자임을 두고 씬을 찍었을 때 어떤 씬인지 상상이 안되는데 되게 방법을 보니깐 이쁘게 탄산별이 퍼지는 모습이 시원해 보니깐 막상 촬영했을 때는 이 큐포즈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것이 바로 탄산별 프라이스 프라이스의 상태를 표현하는 모습이었죠 이 탄산별을 저희가 포토몰에서 조금이나마 재현을 해두었으니까요 리플레이스가 무도해지고 끝난 이후에 이 사진 촬영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니씨의 큐사인을 다 안 볼 수가 없을 텐데 다시 한번 제니씨의 큐사인을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하나부터는 탄산별을 보여주셔서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또한 상탐이 쏟아지게 될까요? 제니씨의 탄산별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멤버와 함께 우도환씨 옆에 서서 어떤 탄산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또한 제니씨의 탄산별을 여러분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보여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도환씨께서는 CF 촬영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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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a